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입니다. 뉴스. 뉴스 전해드립니다. 뚱커벨 인사이티케이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137 청취자께서 아직도 세상은 이런 분 덕분에 살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기분이 다운됐었는데 좋은 소식 듣고 기분이 없답니다. 이 237님 문자가 뭐냐면요. 아까 소개를 청취자분들께 해드렸는데 일본에서 70대 한 청취자께서 우리 교민이신데 반드시 필요한 곳에 써달라면서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지관님의 일본 교민 독지관님의 뜻을 잘 살펴서 의미 있는 곳에 쓰려고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말 훈훈하고 살만 난다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허리케인에 기부하신 게 저는 더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은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전하고 싶은 말 다섯 글자로 보내주십시오. 쇼미더 뉴스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국정원 줄세우기입니다. 국가정보원 인사가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국가정보원이 최근 2, 3급 간부보직 인사를 마무리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2, 3급 간부 100여 명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 인사가 김규현 국정원장이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인사인데 그만큼 인사에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에 보직을 받지 못한 2, 3급 요원들은 향후에 교육기관 입교나 지원 업무에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항상 언필칭 인사가 많사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대폭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정권교체 이후에 1급이 임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난 9월에는 1급 간부 한 20명이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방금 전 정상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고위 간부 2, 3급이 한 100명 대기 발령되는 그러니까 대폭 인사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 12월이거든요. 아직까지 인사가 전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계속해서 삐그덕대는 상황이 안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서 박지원 전 원장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오늘 tbs라디오 김호준의 뉴스공장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연했는데요. 내가 왜 국정원장을 했는지 진짜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4, 50대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보복이 있어서야 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그리고 정권교체기의 탈법이나 위법 행위 때문에 사법조치를 당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비리도 없는 27명의 1급 부서장이 4, 5개월간 대리인 체제로 가면 이 나라의 안보 공백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급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계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차관, 장관은 정무직이니까. 회수장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줄세우기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물론 정권마다 좀 달라지기는 달라지는데 좀 심하다라는 평가가 되겠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줄 잘살한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또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인사를 했습니까? 국정원에서는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정원 관계자들이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간첩수사 그리고 대북공작 등에서 일했던 요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훈풍이 불어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북관계 개선 지원 업무를 맡았던 요원들이 보직을 맡아왔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직무평가 그리고 내부감찰 등을 통해서 정부기관 본연의 역할을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인즉 남북관계 지원을 맡은 요원들은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여서 해명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 핵심 인사들이 검찰 출신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히 국정원에서 가장 핵심 요직은 기조실장이거든요. 국정원장은 외교부 출신이고 국정원 차장도 있긴 합니다만 차장이나 기조실장이 검찰 인사는 물론 이전에도 검찰 인사의 경우는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검찰 인사라는 것이 더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측근이었던 기조실장이 물론하고 새로 임명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경우도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고 더군다나 김현장 출신이라는 거죠. 국정원 기조실장이면 국정원장 다음에 가는 제2인자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국정원이 최근 신원조사 대상을 넓혔다고 그래요. 아까 허리키엔데스 짧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원래 국가정보원이 조난자료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조난자료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종의 신원조사 같은 겁니다.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뒷조사라기보다는 끝까지 지치해놓고 보고해가는 자료 그걸 조난자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난자료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걸 없앴는데 이걸 신원조사 형태로 부활시킨다는 게 중앙에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대통령이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2급 이상 공무원 임용 예정자 그리고 중장 이상의 군인 그리고 그 밖의 각급 기관의 장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 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시에 행정부시장 등 추가가 됨으로써 조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를 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항목에서는 기존의 친교인물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인품 및 소행 그 외에 또 국가기밀 노설 등의 보완 관련 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대상을 듣고 보면 공무원 이런 쪽에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로 해놔서 스멀스멀한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시 조금 되새김질 되는 듯한 느낌이고 그런 일은 더 이상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난 자료는 1981년에 전두환 정권 시절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불법시 반국가단체 결성 같은 공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관리해오던 일종의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안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검찰과 다분히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국정원 이 상황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극과 극의 다른 반응입니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조난 자료를 설명하고 있는데 경찰이나 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체적으로 조난 자료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누구 인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그 자료를 제출하고 참고를 해왔던 것인데 그게 좀 부실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반면에 야당은 그러면 이게 지금 조난 자료라는 게 결국 개인정보보호법도 있는 것이고 일정한 선을 넘어가버리면 그건 민간인 사찰 수준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요. 결국 이전에 폐해가 됐던 민간인 사찰의 망령이 떠오른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이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초일기 들어갔다. 임박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곧 소환이 될 거다 이런 예측 보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서은 전 실장이 구속이 된 만큼 박지원 전 원장도 지금 검찰에서는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자진얼복 정황으로 지시를 하거나 또 첩보를 무단으로 삭제 수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곧 소환이 임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기 때문에 소환 조사의 사전 단계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은 안보실 전 안보실장이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어서 최종 칼끝은 결국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노리고 있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죠. 오늘은 당대표 취임 맞은 100일 맞아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청취자께서 하시고 싶은 말 다섯 글자로 받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헤어질 결심. 민주당한테 헤어질 결심. 이게 뭔 뜻일까요? 헤어질 결심.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하라 그런 의미 아닌가요? 잘 모르세요? 분당과 관련된 의견이 아닐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모르죠. 지금 청취자께서 어떤 뜻으로 헤어질 결심을 보내주셨는지. 다 털고 가라. 똘똘 뭉쳐봐. 정신 차리자. 야당 할 일 해. 야당이 재할 일 못 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상민 탄핵.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하는 거겠죠. 봉사직 하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봉사직 하셈? 봉사직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봉사직을 하라. 그 남을 그 밥 그냥 드리대. 갑자기 김은국 씨 유행어를 그냥 드리대. 그리고 유튜브로 한창 시작해서는 눈이 감기네요. 이분 저 잠깨시라고 배 소장님 발리에서 생긴 일 지난번에 해줬잖아. 조희성 성대모사 한 번 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 시사평론하랴 개그하랴 정말 다재다능하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몸이 정말라 힘듭니다. 이어서 다음 쇼미더 뉴스는요. 정상은 기자. 이재명의 100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 맞았는데 sns에 소외를 밝혔어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sns에 취임 100일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지난 100일은 국민과 당원의 간절한 열망을 받들고 변화와 희망의 씨앗을 하나하나 뿌려가는 과정이었다라면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며 흔들림 없이 걷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과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제나 당원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가장 민주당다운 길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접한 국민의힘에서는 혹평했죠. 그렇습니다. 사법 의혹으로 점철된 이재명 대표의 100일이었다. 그래서 측근들이 구속됐고 본인도 구속될 날이 멀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또 혹평을 내놨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을 위한 100일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100일이 됐다. 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 게 있다면서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어제 오후 YTN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법적 의혹과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불편해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국민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정부 공세보다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또 명쾌한 해명에 나섰어야 했다라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말이죠. 비명 인사들이 발언 수위를 높이니까 당 안에서도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친민계 의원들이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박영선 전 의원이 고양이 탈을 쏜 호랑이 이런 식으로 강성 발언, 거친 발언이 나오자 기회만 있으면 흔들어대는 분열은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똘똘 뭉쳐야 되는 것 아니냐. 바로 이런 점이 흔들어대는 것이 국민의힘이 원하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를 와해시키려는 세력의 의도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 갈래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진상 실장 고속 단계에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금을 누구와 주고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수사에 진전은 없는 상태고요. 오히려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어제 김만배 씨에 의해서 신빙성을 두고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수사 진행 상황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성남FC권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권도 진척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은 많은데 증거는 없는 거고 말이죠. 오늘은 당대표 취임 맞은 100일 맞아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하시고 싶은 말 다섯 글자로 여러분 문자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싸워! 육달 뭐했나? 육달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여섯 달로 읽으면 여섯 글자가 돼버리는 바람에 육달.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이 내용 다 아시죠? 뭐 달리하게 아닌가요? 굴하지 말라. 민주당한테 한 청취자께서 굴하지 말라. 빨리 그만둬.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하는 건가요? 대표를 그만둬라. 빨리 그만둬. 정반대입니다. 이번에는 국민 믿고 가! 세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예산안 협상 또 실패입니다. 여야 예산안 협의하겠다면서 투 플러스 투 협의체도 만들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이 플러스 이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제까지 협상을 했는데요.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다 불발이 됐습니다. 여야 어제 회의 모두 발언부터 기싸움을 벌이면서 협상 난항을 예고를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짜주는 살림살이를 갖고 나라 경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그리고 민생예산 대폭 축소 이런 예산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건 시대추위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쳤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가까이까지 진행된 비공개 회의가 이어졌었는데 계속 껀껀히 부딪히면서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되고 있어요? 예산안이라는 게 절충을 해야 되는데 뭐 아니면 도로 우리 쪽 주장 수용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방법은 저는 정액을 좀 하면서 양쪽 내용을 다 포함하는 쪽이 가지 않을까 싶고 결국 핵심은 대통령실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노인 일자리와 지역화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9일까지 보내는데 통과 안 되면 국민들이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준 예산 간다는 것은 거의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정말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금씩 정액을 해서 저는 타협을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여야 2플러스2 협의체 아는 사람한테 좀 귀띔 좀 해주시길 해요. 지금 듣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우리 방송 듣고 있습니다. 2플러스2 멤버 누군지는 아시고요? 원내대표 간판으로 합상이 이어질 것으로 최종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3플러스3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요. 어제 2플러스2에서 원내대표들이 들어가서 이제 3플러스3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정 시간은 넘겼지만 그래도 9일까지가 정기국계 회기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처리해야 된다라는 정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일치하는 상황이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극적 타결 여지 충분히 남아있는 거예요? 네. 가능할 것 같고 9일이 이번 주죠. 이번 주 9일 오후 2시경에 타결되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스튜디오가 새로 공사를 하면서 달력이 없어졌죠? 그러니까요. 근사해졌습니다. 제가 5년 내내 새 달력을 제가 다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요. 달력 채 1분이 났어요.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진행자가 그렇게 많고 밖에 pd가 저렇게 많은데 오로지 저만 걸어놨는데 그 달력마저 지금 사라졌어요. 아니 김현우 pd는 뭐 했어요? 새 달력을 누가 걸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김경래 pd는 일절 관심이 없나요? 관심 없죠. 밖에만 있거든요. 오늘 당대표 취임을 맞은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다섯 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떡이 없네. 서운하시다. 100일 떡 없네. 나 떨고 있니? 누구를 빙의한 이런 문자일까요? 나 떨고 있니? 죄가 있으면 검찰이 가만히 뒀겠냐? 이분은 뭐 글자 수 상관없이 죄가 있으면 검찰이 가만히 뒀겠냐? 벌써 좀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문자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런 문자대요. 이재명 결백. 또 상반대 문자입니다. 검찰 실력 짱 대 검사 형편 꽝. 형평 꽝. 실력은 짱인데 형평성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총선 때 홈런. 누구를 향한 홈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두 분도 한 줄 평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전하고 싶은 말 다섯 글자 해주기 바랍니다. 둥커발부터 해주세요. 이재명 답게.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어서 정상경 기자 해주세요. 쇼미더민생. 쇼미더민생. 역시 매섭되는데. 좀 이제 한 줄 평이. 매섭다는 의미였나요? 네. 날카로웠대요. 듣고 있게 아프다고 부르기 잘하네요. 제가 볼 때는 결국 날카롭지 않았는데.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경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뉴스.